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진짬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파도 넣고, 새우도 넣고 여러가지를 넣어서 맛있게 끓여먹어보도록 할게요! 라면 뜯는 모습마저도 잘생겼어요! 아니, 얼굴이 안 나왔는데 잘생겼다고? 목소리 잘생겼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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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이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 홍! 갑시다! 팽이버섯 먼저 하자! 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와, 이거 봐! 여러분, 이게 진짬뽕이라니 믿기십니까? 김치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물! 국물 먼저 먹어보세요! 국물! 국물! 와, 대박! 진짬뽕! 너무 맛있다! 홍! 아, 잉喜 놈라... 악, 따가! 잠깐만 어? 뭐야? 눈에 들어가... 잠깐만! 아! 아! 아니... 완전히 먹어버리겠어. 내 뱃속에서 울부짖어라. 와! 진짜 제대로 잘 삶아졌네요. 팽이버섯 어쩔거야, 이거. 씹는 소리 끝내주겠지, 이거? 아, 계란! 잘못 먹으면 입천장... 화상각이다,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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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이거? 아... 계란 노른자가 미쳤어요. 마요네즈 맛이 나는데, 노른자에서? 아닌가? 마요네즈가 노른자 맛인건가? 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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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금 Creatine Cake! 오, lowers. 치킨이 querißtwo ... 일단은 취향 아저씨에 새우를 한 마리 까서 먹어볼게요 홍새우입니다 홍새우 면이랑 먹겠습니다 한입 드세요 이런건 드려야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벌써 면이 없어진다니?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새우를 까서 넌 다음에 밥이랑 비벼먹는교 여기다 밥을 마르면 얼마나 맛있을까 한입에 새우 하나씩이네 진짜 말이 필요없는 맛입니다 진짜 말이 필요없는 맛입니다 너무 맛있었고요 좋아요는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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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